안녕하세요. 이데일님의 전문가 정종택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주식 투자 하시느라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이 사실 유례없는 유동성 장세로 어마어마하게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고요. 올해 그 뒤부터 금리 인상이라든지 인플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수는 끝도 없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주식이라는 투자 상품은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자체가 그럴 뿐인 거지 항상 제가 얘기 드리는 지수보다는 개별 기업에 좀 더 집중을 하신다면 지수보다는 개별 기업의 퍼포먼스가 훨씬 더 뛰어난 기업들을 찾아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오늘 주식 컨터는 19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가져온 섹터는 산업재 섹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랑 지지난주 얘기 드렸던 기업들의 흐름이 굉장히 많이 좋았습니다. 특히 리오프닝 찐 주식을 찾자라고 얘기를 드렸던 기업 중에 하나가 진에어였고요. 다른 쪽은 호텔 숙박업을 하고 있는 서부 T&D 얘기를 좀 드렸었죠. 단연 숙박 호텔 업종에서는 호텔 신라가 가장 강력하게 치세를 분출해 준 모습이었고요. 서부 T&D 같은 경우도 단기적인 바닥에서 올라와 주면서 장기 평선 부분까지 돌파할 수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은 해당 부분에서 좀 지지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4분기 실적이 또 좋은 실적이 나온다고 한다면 매번 얘기 드리는 1차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2차적으로는 실적이 2차 반등을 이끌어낼 거라는 부분들도 포인트로 매우 매우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11월 CPI가 좀 둔화가 되면서 이번 연말 산타가 온다, 연말 랠리가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은 있었지만 이번 주 증시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저는 선별적으로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행, 그리고 저가 항공사, 그리고 숙박, 호텔 관련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좋았고요. 덧붙이자면 카지노 업종도 매우 매우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의 코로나로 인해서 부침이 컸던 또는 리오프닝에 대한 주가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적이 매번 배신을 하면서 못 갔던 업종이었습니다. 이번 주에 강하게 크게 들어올리는 모습이었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진에어 얘기를 드리면서 저는 국적기 회사보다는 저가 항공사를 열심히 열심히 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주항공, 티웨항공, 에어보상까지 좀 가치를 얘기를 드렸었는데요. 그 이유는 국적기 회사들은 화물 여객으로 인해서 화물 운송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피크아웃, 그리고 화물 운송 비용에 대한 수익성보다는 여객에 대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피크아웃 부분, 실적이 이 뜻은 역성장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LCC 기업들 보시라고 얘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결국 그런 부분들을 제가 잘 알려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권터는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만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장이 열리는 시간에는 저랑 소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채널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 바로 됩니다. 거기서는 제가 장 전에 글로벌 브리핑, 증시 흐름들이라든지 국제유가, 환율 동향들을 설명을 좀 드리고 있고요. 아시아 증시라든지 납사 선물이 어떻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충분히 투자할 수 있대는 매우 중요한 참고치이기 때문에 꼭꼭 와서 채널 추가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노란특으로 들어오실 수 있게 참여 코드와 참여 링크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좀 말이 많았습니다. 서두에. 왜냐하면 아무래도 한 해 증시를 마무리하는 주간이다 보니까 그렇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제가 아까 서두에 드렸던 힌트를 가지고 오늘 관심 가져볼 업종 바로 산업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주 리오프닝 섹터 왜 강력하게 움직였나요? 결국 중국 시장이 열린다는 부분입니다. 사실 지금 중국을 방문하게 되면요. 나라 당국에서 지정한 곳에서 5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요. 3일 동안 또 추가 자가격리를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도 있었기 때문에 주가가 리오프닝 주술이 잘 못 움직였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화장품 이런 쪽 굉장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중국이 봉쇄하고 나서 해제했을 때 1차적으로 움직였던 쪽이 소비재 섹터였습니다. 두 번째로 움직일 섹터는 바로 산업재가 될 거고요. 저는 산업재 중에서도 사실 중국 시장을 떠나서 올해 굉장히 3분기 누적으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두 개 기업을 좀 선별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래도 제가 항상 얘기 드리는 계좌를 증폭시키고 늘려주는 거는 지수가 아닙니다. ETF, 레버리지나 인버스를 하지 않는 이상 개별 기업이 자산을 증시켜주는 게 바로 주식 투자 상품이고요. 꼭 주식 개별 기업에 집중하는 모습들 결국 이 뜻은 기술적으로도 위치도 좋고 실적이 좋은 기업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업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DTR 오토모티브라는 기업이었는데요. 두산 공작기계라는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사명을 DN 오토모티브라고 바꿨습니다. 정보 코드는 007340이고요. 이 기업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당연히 두산 공작기계를 인수함으로써 매출액이 굉장히 커지는 외형 성장 효과 그리고 고 마진 제품을 많이 판매하면서 수익성이 좋아지는 두 마리 토끼를 잘 잡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방진 제품입니다. 기동한 했던 이 회사의 본업이고요. 본업 제품 쪽 본다면 우선 나라별로 접근을 해볼게요. 우선 북미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액에서 50%가 넘는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생각나시나요? 사실 환율 효과에 대한 어떤 매출 증진 부분입니다. 결국 수익성이 좀 좋아진다는 거고요. 결국 이 뜻은 제가 일전에 환율로 늘릴 수 있는 수출형 기업들 두 개 기업을 소개시켜 드렸었잖아요. 인터로조와 TNL입니다. 이런 기업들 주가 보시면 지금 최근 주가 하락한 거 대비해서 많이 올라와 있고요. 어떻게 보면 5, 6월 또는 그 당시의 하락장만큼 이미 주가는 하락하기 전 주가만큼 올라온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실적이 좋은 기업들 환율 효과는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DN 오토티브라는 기업도 환율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잘 나왔고요. 4분기도 3분기만큼은 아니지만 환율이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충분히 누릴 수 있고 그 분위기를 이어갈 수 있다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진 제품은 사실 자동차 쪽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 SDI와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미국에 공장 증설할 예정이 되어 있는 바로 스텔란티스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자동차를 많이 판매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스텔란티스라는 브랜드는 아니고요. 여기 산하에 다양한 자동차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판매량이 높은 기업이고요. 당연히 거기에 방진 제품, 출전지로 공급하고 있는 DN 모티브라는 오토 모티브라는 회사는 당연히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따 좀 얘기 드리겠지만 결국 이 DN 오토 모티브 좀 보실 필요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정 국가의 매출이 집중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내 고객사가 특정 회사에 몰려 있지 않다라는 리스크가 다변화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가 잘 돼 있는 기업이라는 게 포인트가 바로 첫 번째 투자 포인트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입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내연기관보다는 전기차 BEV라고 하는데요. 여기랑 이제 AV, 오토 자율주행 쪽이겠죠. 이런 쪽에 이제 납품 단가가 비싸집니다. 제일 그 측에 막대 그래프를 보시면 2021년에 가장 큰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신시장, 수주 금액, 이 신시장이라는 게 결국 신재생, 결국 전기차라든지 하이브리드카 이쪽에 대한 제품을 많이 납품하고 수주점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금 수익성도 좋아지고 있을 거고요. 이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다변화되어 있다. 두 번째는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 세 번째가 아까 힌트는 드렸습니다. 바로 두산공작기계 인수를 하면 사명을 바꿨습니다. DN솔루션주라는 기업을 사명을 바꿨고요. 이 공작기계 쪽 관련된 부분 사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업종이 어디라고 했죠? 산업재입니다. 산업재라고 한다면 자동차 플러스 알파로 두산공작기계 DN솔루션주를 인수함으로써 지금 이 양 두 개의 주력 사업 부분을 만들었다는 부분입니다. 어느 방향이 됐든 좋습니다. 2차전지 섹터가 됐든 또는 공작기계가 됐든 산업재 쪽에서 어느 정도 모멘텀을 받아서 충분히 주가는 잘 갈 수 있고요. 이미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외형성장 플러스 수익성이 너무 좋은 두 가지 도끼를 잘 잡고 있는 기업이다라는 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겠습니다. 아까 외형성장이라는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언급을 했는데요. 보시면 2020년, 2021년에 이 회사의 영업이익은 700억에서 900억 사이 수준밖에 되지 않는 기업이었습니다. 두산공작기계를 인수하면서 매출액은 3배 넘는 성장을 올해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4배 넘는 성장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순이익도 3배 넘습니다. 결국 몸통은 3배나 컸는데 주가가 3배가 못 갔다고 생각한다면 충분히 업사이드가 높은 기업이 되리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외형성장은 매출액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수익성은 영업이익과 순이익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 두 가지 토끼를 잘 잡고 있는 기업이다. 그리고 주가는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으로 좀 더 분석해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중기 입형선에서 주가는 지지받고 있고요. 언제든 수급이 붙어지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이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펀드멘탈 분석도 너무 좋아하는데요. 기술적 분석도 잘하니까요. 노란톡 채널이라든지 노란톡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DN 오토모티브 재무 안정성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사실 두산 공작기계를 인수하면서 100% 언더였던 기업이 300%까지 높아진 부분이 있는데요. 사실 유보율이 거의 깡패의 수준입니다. 보시면 22,000% 정도가 되고요. 유동 비율도 거의 140%가 넘을 정도로 제가 120%만 넘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140%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결국 지금 부채 비율은 낮아질 거라고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게 돈을 벌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통해서 부채를 상환을 잘한다고 한다면 결국 금리 인상계에서 이자 비용은 높아지겠지만 부채를 갚음으로써 그 부분에 대한 리스크는 해소가 된다. 라는 부분들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PER 밴드나 PBR 밴드 항상 PER 밴드가 제가 가져온 기업들 보면 하단권에 있고요. PBR은 워낙 기업들이 탄탄하기 때문에 항상 중간 정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목표주가는 동사 같은 경우는 7만 6천원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고 싶으신 것도 많으실 것 같고요. 공부하고 싶으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사실 주식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왕도라는 게 없습니다. 공부도 사실 서울대에 가시는 분들 좋은 머스카이 대학에 가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누가 집중력 있게 엉덩이를 많이 붙이고 있느냐입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것도 뉴스나 정보를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내재가치에 대해서 얼만큼 내가 집중력 있게 분석할 수 있느냐 이게 매연변화가 중요한데요. 오셔서 저한테 엉덩이를 많이 붙여주셔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하시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 들으셔서 좋은 정보들, 투자 정보들, 양질의 정보들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장중에 저랑 실시간으로 또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방법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겠고요. 제가 그 문자로 답신을 드립니다. 노란톡으로 들어올 수 있는 참여 코드, 참여 링크 드립니다. 많이많이들, 비용 없습니다. 다 프리고요. 많이 많이 오셔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재 섹터에서 두 번째로 황금주도주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 YG1이라는 기업입니다. 종목고도는 019-210이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 기업 경쟁력을 좀 얘기를 드려보자면 이 부분이 바로 핵심 포인트입니다. 코로나 때 돈은 못 벌긴 했지만 투자금을 들이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고품질, 고퀄리티의 제품을 계속적으로 만들었고요. 경쟁사들 대비해서 진입장벽을 높게 만듦으로써 자기들만의 어떤 영역을 공고히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실적이 모든 결과를 말해준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따 또 얘기는 드리겠지만 동사 같은 경우는 이미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이 작년 한 해치 영업이익을 뛰어넘은 상태이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바닥에 있다는 뜻은 결국에는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고 현재 주가는 실적 대비해서 매우 매우 싸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저는 단순히 PER이라고 하는 주가 수익 비율 멀티폴로 해당 회사의 목표가를 산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까지의 실적도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이 좋아질 기업이어야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적 실적 너무 좋은데 주가가 안 가요 전문가님 말씀하신 분들이 수도 없이 많을 텐데요. 그 이유는 결국 지금 실적 오케이 주가 반영 됐어. 그럼 미래 실적은 어때? 라고 얘기 봤을 때 그런 부분들까지 검토를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가지가 있는 장면입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하시면서 주식 투자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약간 사족이 길었는데 다시 한번 YG1으로 돌아가서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현지 법인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부분이 왜 장점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일반적으로 해외 시장을 진출한다고 했을 때 현지에 있는 벤더사들과 제휴 또는 계약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 뜻은 실적과 연결시켜서 얘기를 드려보자면 수익성이 낮아진다라는 거죠. 수익성이 낮아진다는 건 100원이라는 매출을 일으켰을 때 실질적으로 제품은 동사에서 만들어서 파는데 수익을 나눠갔기 때문에 수익성이 안 좋다는 거고요. 근데 YG1 같은 경우는 현지의 법인들이 다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8개국의 현지 법인과 공장이 있고요. 이 뜻은 상대적으로 벤더어체와 같이 해외 시장을 진출하는 기업 대비해서 압도적인 실적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매우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밑에 주석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중국, 일본, 세계적으로 큰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나라를 포함해서 18개국 그리고 28개 현지 법인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선제적인 투자를 했기 때문에 자사에서 만드는 제품에 대한 고품질, 퀄리티가 매우 높아진 거고요. 그리고 해외 거점 물류센터를 만듦으로써 아까 얘기 드렸던 이 뜻은 결국 수익성과 연결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작년부터 실적이 턴 어라운드 했다고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절삭 공구 관련된 기업 중에 상장사는 YG1이라는 기업이 유일하고요. 한 가지 더 좀 얘기를 부연 설명을 드려보자면 세계적인 투자 현인이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국내 기업 중 투자하고 있는 회사가 바로 이 기업입니다.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워렌 버핏은 한 개 기업을 투자했을 때 최소 10년 이상 투자를 합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실적이 10년 이상 계속적으로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과 분석을 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19 때 이따 실적 보면서 얘기 드리겠지만 좋은 실적은 아니었으나 그 당시 노후 장비를 교체를 했고요. 신규 장비를 확충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코팅에 대한 기술력도 높였고 결국 이 뜻은 어려운 시국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꾸준히 함으로써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이뤄낼 거다라는 게 결국 이게 다 스토리로 연결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이 기업에 대해서 또 이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진웨어라는 기업을 리오프닝 찐 주식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 사실 진웨어뿐만 아니라 티웨어항공, 제주항공, 에어부산 다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대부분 업종이 좋으면 관련 기업들, 그 업종 내에 있는 기업들의 수위를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Y점 말고도 충분히 좋은 기업들 많습니다. 제가 그런 기업들 분석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널 추가나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하셔서 갖다 대시면 채널 추가하는 버튼이 나오고요. 추가 버튼 편하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지금은 이제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답신으로 노란톡 주소, 링크, 그리고 참여코드 답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꼭 많이들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장, 주식시장에서 변하지 않는 유일한 테마가 있습니다. 5G, 2차전지, 의류, 다양하게 있는데요. 그게 아니라 영원하게 변하지 않는 테마는 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매번 저는 기술적 분석도 하지만 실적도 매번 얘기 드리고 있는 게 그 부분이 있다는 거. 실적 분석 어려워하지 마시고요. 제가 그동안 거쳤던 이런 노력들을 그런 리드타임을 줄일 수 있도록 길라잡이라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YG1 좀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2019년부터 주가는 실적은 좋지 못했고요. 2020년에는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2018년 수준만큼 실적 회복을 했고요. 다신 다만 좀 영업이익률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 그 부분까지 충분히 많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신다면 2021년 대비해서 현재 3분기 누적까지 매출액은 적습니다. 작년 한 해 매출액은 4,600억 정도 됐고요. 올해 현재 3분기 누적으로 4,057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수익성은 더 좋다라는 거죠. 밑에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작년에는 9%였고요. 올해 14%. 제가 얘기 드린 영업이익률 이 OPM이라는 걸 열심히 보실 필요가 있다는 부분입니다. 영업이익률이 높구나. 자기자본이익률이 높은 기업들은 추가적인 밸류에 대한 고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도 매우 매우 중요하게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2018년 대비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저조한 것처럼 보이지만 2019년이나 비교해서 다시 한번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을 한다면 충분히 그런 분위기들이 내년까지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도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 지표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 비율은 상당히 좀 높은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생각하는 100%보다는 좀 높은 수치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투자하는 기업이라는 부분 그리고 유보율과 유동 비율이 높다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는 현재 이 회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의 수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보율도 1900%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돈을 더 벌고 있기 때문에 부채 비율은 낮아질 거고 유보율과 유동 비율은 높아질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PBR과 PBR 기준 펀드 선을 놓고 목표 주가는 제가 1차적으로는 보수적으로 7,350원 정도까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번 주 주가 흐름을 좀 보자면 사실 수요일이었죠. 전날 이제 이번 주 화요일까지 주식을 가지고 있었으면 배당금을 받으셨을 텐데 그 다음날 그 배당률만큼 일반적으로 주가가 많이 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가의 기회를 활용해서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에는 항상 얘기드리는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분석들 그리고 기술적 위치가 중기평선 지지받고 있는 기업들 수급 붙으면서 시세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계속 공부하실 수 있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다시 한번 채널 추가하는 방법 그리고 노란톡 참여하는 방법 설명을 마지막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카메라 어플 실행해서 갖다 대시면 되시고요. 바로 채널 추가 버튼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채널 주에서는 글로벌 증시, 환율 그리고 유가 동향 등 아시아 증시 분석도 같이 얘기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노란톡에서 들어오시면 장중에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가 있기 때문에 노란톡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샵 37715 정종택 제 이름 세 글자 정확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제가 참여 코드랑 참여 링크 답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사실 뭐 매해가 끝날 때 그리고 매해가 시작될 때 다사다전이라는 사자성들을 많이 표현을 합니다. 매우 매우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도 저는 주식시장에 떠나지 않고 여기에 계속 계신 분들이 언젠가는 빛을 바라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공부하시고 준비하셔야 됩니다. 주식헌터 항상 본방사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주식헌터 19번째 시간도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